국내 회사 중에서 이제 삼성바이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렇게 바이오 대형주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적을 보니까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004억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보다 175% 늘어난 수준인데요 영업이익률만 해서 45.5%로 3분기 연속 40%를 지금 기록했습니다.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다 달성했다고 하니까요 영업이익이 1674억원 3분기만 떼어내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 1237억원인데 지난해 매출액이 1조 1600억원 정도였으니까 한 분기 앞당겨 지난해 실적 전체를 달성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희비가 엇갈린 게 셀트리온 때문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확정실정 발표가 안 됐고 컨센서스가 다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183억원인데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주가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걸 보이고 있고 이게 작년보다 또 10% 감소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뚜껑 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실적이 이렇게 나온 원인들을 하나씩 뜯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,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생산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CMO를 지금 안동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많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감이 뭐 이제 4분기까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생산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4분기 실적까지 반영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쓰이는 모더나 같은 경우를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더나를 생산하는 그 위탁 생산 매출이 많이 잡히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기존에도 뭐 로슈나 아니면 머크와 맺었던 이런 CMO 계약도 계속 물량을 늘어나고 있는 수치라고 하니까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뭐 4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노바백스 위탁 생산 계약이 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로직스가 사실 3분기에 노바백스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모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FDA 승인을 못 받으면서 지금 이연됐다 좀 이런 상황인데요 뭐 앞으로 지금 노바백스가 뭐 영국 그리고 일본에도 신청을 한다고 하고 WHO도 신청을 했거든요 사실 뭐 미국 빼고는 지금 다 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영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서 좀 승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SK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공급을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도 사실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나던 상황인데 앞으로 영국이나 이런 일본 같은 데서 선진국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좀 노바백스 주가도 호회복할 수 있고 SK바이오로직스도 이 공급을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4분기 실적 아니면 내년 1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강수 교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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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